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조구청장은 올해도 영등포구에는 좋은 성과가 많이 있었다며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일을 억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만큼 미리 준비를 하고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금년 이루어던 좋은 성과가 있지 않았던 저는 증거가 됩니다. 조구청장은 이와 함께 구정 목표인 교육복지 사람 중심의 새 영등포를 구현하기 위해 미래의 지향적인 마인드로 많은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날 정례조례에서는 이석형 산림조합 중앙회장의 블루오션과 창조 경영에 대한 특강은 물론 지난 구정 성과를 직원들과 함께 공유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